안녕하세요. 초보농사 박담이 꼬추밭에 왔습니다. 꼬추 심은지가 이제 4주 됐습니다. 지난주에 약주고요. 이렇게 왔는데요. 어머, 꼬추가 이렇게 열렸네요. 열리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열리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도 전문 농가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. 크는 속도가. 전문 농가는 이 잎사귀가 넓고 큰데요. 이 꼬추 종류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. 성장하는 게. 저는 약간 매운맛 칼탄 에이스를 심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약간 매운맛 심었습니다. 칼탄 에이스. 성장 속도가 틀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벌써 피에 입었네요. 이렇게 쓰러졌는데. 이제 묶어주고. 어머, 여기도 이렇게 쓰러졌네요. 이게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어머나. 이것도 따주고. 지금 여기도 곁까지 또. 곁은 또 나왔는데. 이렇게 따주고요.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꼭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. 일주일 상간에 이렇게 얘네들이 벌써 이 비에 이렇게 쓰러졌네요. 이제 또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. 아, 잎사귀 따주고. 나름대로는 이쁘게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. 고추들께 열려있고. 전문농가 따라가고 있습니다. 너무 실망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전문농가는 잎사귀만 좀 넓을 뿐이지 저희 고추하고는 종류가 틀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고추도. 그리고 이 감자. 이렇게 예쁜 꽃을 따줘야 된다고 합니다. 이 무렵에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마침 비가 와서 수분은 보충이 됐고요. 이 예쁜 꽃을 따줘야 된다고 해서 꽃 따라왔습니다. 이렇게. 어머, 이뻐서 어떻게 따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머, 어떻게 이거 못 따겠어요. 차마. 차마 못 딸 것 같아요. 그냥 조금 더 있다. 시들면 따겠습니다. 너무 이뻐서 못 따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오이 있잖아요. 오이도 이렇게 자랐거든요. 근데 오이도 이 밑에 지금 이렇게 열렸는데요. 이거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. 오이도 이거 다 따줘야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사람, 허리, 키 밑으로 다 따줘야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. 얘는 벌써 이쪽으로 갔고요. 이렇게 뽈대를 세워서 이제 이렇게 세워주고요. 뽈대 이렇게 세워주고요. 여기 열려있는 거 이거 앞껍지만 이거 다 따야 된다고 합니다. 1미터 사람 허리까지니까 1미터 정도 이렇게 따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야지 꽃 저기 오이가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. 어머, 이거 이쁜 것 이렇게 따고 이렇게 따주고 1미터 꼬끝이 자라게 둬야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이파로는 놔두고요. 이렇게 이파로는 놔두고요. 얘도 이렇게 사람 허리까지는 이렇게 따줘야 된다고 합니다. 저는 아까워서 못 따고 놔뒀더니 많이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렇게 밑에 열린 거 허리, 사람 허리 밑으로 열린 거는 이렇게 다 따줘야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따줬습니다. 여기도 이번에는 오이가 좀 성공한 것 같아요. 잘 자라고 있네요. 이 모중을 구입할 때도 전문 농가에서 시장에서 사지 마시고 전문 농가에서 정말 근처 자기 그 토양하고 비슷한 지역에서 모중을 잘 골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그걸 이번에 느꼈습니다. 그리고 이거 너무 일찍 심은 거는 얘는 조금 이상하네요. 얘는 조금 이상하고 이렇게 고이 이거 아깝지만 이렇게 다 따주겠습니다. 이렇게 얘도 이렇게 따줍니다. 사람 허리까지는 이렇게 따준답니다. 얘는 울타리로 울타리에서 기대서 이렇게 가면 울타리 따라서 가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. 정말 이 감자꽃은 정말 못 딸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서 조금 시들면 따겠습니다. 이 감자는요 지금 남들은 꽃이 피는데 얘는 제가 겨순 딴 거 한번 심어봤습니다. 실험사 하면서 겨순 딴 걸로 아까워서 그 빈틈의 빈자리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라나요? 얘도 열매를 맺힐지 좀 지켜보겠습니다. 근데 감자꽃은 제가 감자꽃을 지금 따러 왔는데요. 이렇게 조금 시들면 따야지 너무 예뻐서 못 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시들은 애들은 저 감자꽃을 따줘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지 감자가 그러니까 알이 실하게 큰다고 합니다. 이렇게 어떻게 따야 되나? 이렇게 따겠습니다. 가위로 따줘야 될 것 같네요. 어머 여기 꽃목우리가 이렇게 좋네요. 가위로 따주겠습니다. 이렇게 밭에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이렇게 할 게 많습니다.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오니 우죽하겠습니까? 날마다 날마다 와야 된다고 합니다. 가지도 겨우 이렇게 살아났고요. 이거 돼지 감자인데 얘는 지금 가지가 커야 되니까 가지가 너무 이렇게 못 크고 있네요. 너무 일찍 심어가지고 냉애 입은 것 같습니다. 이 가지는 제가 냉애가 뭔지 모르지만 설이 맞으면 애가 못 큰다고 합니다. 지금 이렇게 참 어렵게 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문농가에 비해서 우수수가 저희는 이것밖에 안됩니다. 키가 전문농가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. 전문농가는 얼마나 키가 큰지 모릅니다. 그래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이 두둑같은 걸 잘못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냥 기다려 보겠습니다. 이렇게 비가 오면 농작물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. 비가 올수록 더 자주 와야 되고요. 비 온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. 비가 오고 나면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정말 잘잘 이런 것 애들은 정말 잘잘했네요.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. 지지대 이렇게 2 3 4 4 4 5 쇳쇳대가 굵어질 거를 생각해서 너무 꽉 묶지 말고요. 이렇게 바람을 유난히 파는 애들이 있습니다. 옥거리인데요. 꼴대를 일일이 다 해 줄 수는 없고요. 저는 바람에 많이 시달린 애입니다. 너무 많이 시달려 가지고 제가 바람을 유난히 파는 애들이 있습니다. 비가 오면 할 일이 더 많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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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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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